지금 출출해서 시리얼을 먹고 있어요. 가끔 시리얼 먹다가 여기 뒤에 있는 설명 문구를 좀 읽는데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. 여기 위키피디요. 켈로그사에서 나온 통기리 그래놀라 라는 제품인데 여기 제품 뒤에 그래놀라에 대한 설명이 있더라구요. 근데 그래놀라는 뭐 따레따레따레 건강한 시리얼입니다. 라고 말해놓고 출처가 위키피디야. 인터넷 검색할 때 그냥 참고용으로 생각하면 되는 웹사이트를 출처로 잡고 이거 디자인한 것은 누구신가요? 아니 이거 아...